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AR인베스트먼트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내일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지 저희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황호성 차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네, 항상 일이 똑같은 거라서요. 일이 일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일이 일비 안 하셨죠? 네. 엄청 고수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시는 전문가 분들께서 모두 공포를 느끼셨거든요. 장중에 삼천선을 합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을? 일단 어제 저녁에 미국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간 큰 호재나 악재가 없던 시장 상황이었어갖고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였어요. 대체적으로 큰 호재가 없었으니까 국내가 그랬는데 어제 밤에 나스닥이 낙폭을 확대를 크게 했습니다. 한 4% 이상 확 빠졌다가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S&P는 또 상향해서 끝났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없을 거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없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언급하고 있는 게 장기 국채 관련해서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의심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장이 그래서 이제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직 좋은 호재는 없긴 해도 어제 미국장이 좀 반등을 올라왔으니까 국내도 괜찮겠구나라고 해서 봤었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좋았다가 한 2시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막판에 수급이 힘들이 계속 딸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약간 공포감을 느끼는 매물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변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투자자들의 심리만 좀 변한 것뿐이지 계속적으로 계속 개인이 사왔던 것도 오늘도 똑같이 나왔던 형태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했던 것도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고 앞으로 봐야 될 그렇다면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일 거냐 어느 정도쯤에 더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면 조금 더 싸게 살 시점은 언제인지 바닥을 지켜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의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일장 관심 갖고 지켜보실 업종은 그렇다면 뭡니까?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저점까지는 조금 더 여력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 바로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때문에도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질문 주셨던 것처럼 내일장, 내일장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바이오 업종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도 아직 못 오른 밸류에이션입니다. 밤두체나 자동차, 화학, 다른 것들은 좀 많이 올랐는데 작년 12월 이후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약세인 분위기가 있고요. 3월 달부터는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IPO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네오이뮴텍, SK바이오사이언스 기사로도 종종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좀 가능하다면 충분히 바이오 업종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위탁 생산 관련된 이벤트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 치료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다 개발돼서 나온 것들은 이제 막 발을 떼면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슈화가 되면 바이오 업종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연계해서 오늘 아마 제가 딱 이 종목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SK케미칼, 오스코텍, 한미약품 이런 것들 내용이 괜찮았고요. 또 연계해서 매드 팩토라는 종목들도 좀 좋았습니다. SK케미칼은 그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공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대화라고 얘기들 나오는데요. 어제도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가 나와서 IR을 했는데 코로나 백신 자체적으로 또 개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케미칼이 최근에 2월 3일 날 46만 7천 원으로 고점이었다가 지금 35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이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하면 바이오 투심이 그래도 조금씩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간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예전에 2월 차트를 잠깐 보시면 1월 7일 날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도 시총이 지금 1조 2천억 이상 되는 큰 대형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좀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반등이 돼서 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타이밍부터는 충분히 또 지켜보셔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기업 가치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신규 파이프라인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매출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잘 아시는 기업이실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한미약품 제가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1월 27일 날 고점 42만 7천 원에 발표를 했고 42만 7천 원을 히트를 했다가 지금 33만 6천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한 플러스 5%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온 모습이었는데 꾸준하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간 1월달 2월달 좋은 호재 뉴스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3월 신규 바이오 기업들 IPO 예정돼 있고 앞으로 치료제나 백신 그다음에 뭐 위탁 생산 관련된 업체들도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이 이제 숫자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바이오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3월부터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업종을 지금 지금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